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수리과학부 서인석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수학을 이용해서 어떻게 불확실한 세계에 맞서나갈 수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사실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과 같은 현실세계의 불확실성들은 너무나도 복잡하고 거대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전체를 이해하는 것은 사실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수학을 이용하면 그러한 복잡한 불확실성 속에서도 반드시 성립하는 불변의 법칙들을 찾을 수 있고 이러한 불변의 법칙들을 활용하면 불확실한 세계를 좀 더 자세히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불변의 법칙은 보편적 원리, 영어로는 Universal Principle이라고 하는 것들 중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이 보편적 원리는 우리가 그 전체를 파악할 수 없는 여러 복잡한 상황들에서도 공통적으로 성립하는 원리를 뜻합니다. 예를 들어 이 방 안에 있는 기체들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이 방 안에 있는 모든 기체 분자의 움직임 전체를 각각 다 이해하려고 하면 상황이 너무 복잡해져서 사실 모두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체를 공부할 때는 기체 분자 움직임 각각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체 분자가 어떻게 움직이든 상관없이 반드시 공통적으로 성립하는 법칙들을 찾아서 공부하려고 했었죠. 바로 이런 법칙들이 보편적 원리의 예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보편적 원리 중에서도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도 성립하는 이런 예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런 예들은 상황에 상관없이 반드시 성립해야 하기 때문에 수학의 세계에 있는 잘 정돈된 불확실성 뿐만 아니라 현실 세계의 매우 거칠고 복잡한 불확실성 속에서도 반드시 성립해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불확실한 세계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나침반과 같은 역할을 해주는 그런 원리들이 됩니다. 지금부터 여기 나열된 세 가지 원리들을 살펴보면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좀 추상적이었던 내용을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보편적 원리를 알아보기 위해 여러분들이 가장 친숙할 만한 예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런 주사위를 여러 차례 던지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주사위를 던지면 던질수록 상황은 점점 더 복잡해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주사위를 한 번 던졌을 때 나온 눈이 4일 확률은 무엇이냐고 누가 물어보면 6분의 1이라고 바로 대답할 수 있지만 누가 주사위를 100번 던졌을 때 나온 눈들의 합이 400일 확률은 몇이냐고 물어보면 우린 이 질문에 대답하는데 훨씬 많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주사위를 던지면 던질수록 상황은 점점 더 복잡해지는데 우리는 그 안에서 그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 필요한 나침반과 같은 정확한 정보를 찾아내기가 더 어렵지 않을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사위를 던지면 던질수록 점점 더 명확해지는 값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주사위를 던져 나온 눈의 평균 값입니다. 이 그래프에서 보실 수 있듯이 주사위를 몇 번 던지지 않았을 때는 주사위를 던져서 나온 눈의 평균이 요동치면서 상당히 불확실한 모습을 보이지만 우리가 주사위를 던지면 던질수록 불확실성이 점차적으로 줄어들면서 3.5라는 값에 가까워지게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저 3.5라는 값은 우리가 주사위를 한 번 던졌을 때 나온 눈의 기대값입니다.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는 이유는 우리가 주사위를 충분히 많이 던지면 대강 1부터 6까지가 균등하게 나오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여기까지 논의를 정리해보면 우리가 주사위를 던져서 나온 눈을 일종의 우리가 얻은 데이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데이터를 더 많이 수집하면 많이 수집할수록 우리가 얻은 데이터의 평균값이 각 데이터의 기대값이었던 3.5로 가까워지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현상을 우리는 대수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대수의 법칙은 데이터의 평균이 이론적 기대값에 점점 가까워지는 현상을 말합니다. 이 현상이 특히 중요하고 흥미로운 이유는 주사위를 던진 눈과 같이 잘 설계된 수학의 데이터뿐만 아니라 여기 나열된 것과 같은 현실 세계의 거친 데이터들에 대해서도 잘 성립한다는 점입니다. 이 대수의 법칙은 데이터의 종류와 상관없이 반드시 성립한다는 점에서 보편적 원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데이터를 많이 수집한 상황은 점점 더 복잡해지는 상황인데 그러한 복잡해지는 상황 속에서도 반드시 성립하는 원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보편성이 바로 이 대수의 법칙을 데이터를 분석하는 기초 원리가 되게 해줍니다. 예를 들어 여기 성인 남성의 몸무게 데이터를 조사하여 그린 그래프를 살펴보겠습니다. 보시면 우리가 데이터를 많이 수집하면 많이 수집할수록 성인 남성 몸무게의 평균값은 70.8kg에 가까워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평균값과 70.8kg이라는 숫자는 아무 의미도 없는 숫자일 수 있었지만 바로 대수의 법칙이 이 데이터에도 적용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70.8kg가 성인 한 명을 선택했을 때 그 사람 몸무게에 예상되는 기대값이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대수의 법칙이 보편적인 원리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대수의 법칙이 성인 남성의 몸무게에 적용될 수 있는지 확신할 수 없었을 것이며 따라서 좀 전과 같은 유의미한 데이터 분석을 하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이처럼 보편성이 없는 대수의 법칙은 아마도 수학의 세계에서만 통용되는 그런 법칙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로 이 보편성이 대수의 법칙을 수학의 세계에서 꺼내어서 현실 세계의 여러 데이터들에게도 모두 적용 가능한 불변의 법칙으로 만들어준 것입니다. 여기까지 첫 번째 보편적 원리인 대수의 법칙을 알아봤는데요. 어느 정도 보편성이 왜 현실 세계의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 중요한지 감이 오셨는지요? 아직 감이 오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앞으로 두 가지의 구체적인 예가 더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펴볼 두 번째 보편적 원리는 갈튼 왓슨 수용도라고 하는 구조에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이 갈튼 왓슨 수용도는 갈튼이라는 사람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성씨가 어떻게 번성하고 멸종하는지 연구하기 위해 도입한 모델입니다. 따라서 그 성씨의 시조가 되는 사람에 해당하는 이 점에서 시작해서 이렇게 아래로 뻗어나가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점이 밑으로 뻗어나갈 때 각 점이 몇 개로 뻗어나갈지 아니면 뻗어나가지 못하고 끝날지는 불확실하게 확률적으로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 이 첫 번째 점은 두 개로 뻗어나갔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때 이 두 점을 우리는 원래 점의 자손이라고 부릅니다. 다음으로는 이 두 점이 뻗어나갈 차례입니다. 왼쪽 점은 3개, 오른쪽 점은 2개로 뻗어나갔네요. 네, 그러면 다음은 이 5점이 뻗어나갈 차례입니다. 가장 왼쪽에 있는 점은 아무 곳으로도 뻗어나가지 못했습니다. 즉, 0개의 점으로 뻗어나간 것이죠. 두 번째 점은 4개로 뻗어나갔습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뻗어나가는 구조를 갈튼 왓슨 수용도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 수용도를 조금 다른 관점에서도 바라볼 수 있는데요. 바로 이 수용도의 각 점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그 사람에 의해 전염되어서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들을 그 점의 자손들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수용도는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확진된 최초 확진자가 코로나 바이러스를 확산시키는 양상을 도식화한 그래프로도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을 통제할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수용도가 무한히 뻗어나가지 않고 언젠가는 멸종돼야 됩니다. 예를 들어 이런 점들과 같이 더 뻗어나가지 않는 점들이 충분히 많이 있어서 이 수용도가 무한히 확장하지 못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갈튼 왓슨 수용도 구조를 연구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이 수용도가 유한시간 안에 멸종될 것인가 아니면 무한히 뻗어나갈 것인가를 판별하는 일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를 판별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고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있어야 할까요? 각 점이 몇 개의 자손으로 뻗어나갈지에 대한 정보를 모두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할까요? 놀랍게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수용도가 멸종될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오직 각 점이 가지는 자손의 수의 기대값 R이라고 나타내는 그 기대값이 1보다 큰지 여부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만약 R이 1 이하이면 이 그래프는 무조건 유한시간 안에 멸종을 하게 됩니다. 반대로 R이 1보다 크면 유의미한 확률로 이 오른쪽 그림처럼 갈투나스는 수용도는 무한히 확장하면서 뻗어나가게 됩니다. 이 판별법칙은 모든 갈투나스는 수용도에 대해 그 수용도의 각 점이 가지는 세부 특성들과 상관없이 반드시 성립하는 원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찾는 두 번째 보편적 원리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이 두 번째 판별법을 이용해서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보편적 원리의 가장 큰 강점은 뭐냐면 우리가 이 그래프의 멸종을 판단하기 위해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린 각 감염자가 가지는 모든 불확실성을 이해할 필요가 없고 그 중에서 딱 이 R의 값 즉 한 명의 감염자가 몇 명의 다른 사람들을 감염시킬지에 대한 그 기대값만 알면 판별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즉 그 값 R이 1보다 작으면 1 이하이면 이렇게 확산이 통제될 것이고 1보다 크면 확산이 많이 퍼져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럼 이 R의 값은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요? 실제로 방역 상황에서 이 R의 값을 감염재생산지수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감염재생산지수는 이와 같은 공식으로 구할 수 있는데요. 따라서 이 R의 값은 정해진 값이 아니라 정부의 방역 대책과 시민의 참여에 따라 변화하는 값입니다. 예를 들어 사회적 거리 두기를 강화하면 이 평균 접촉자 수가 줄어들게 될 것이고 우리가 마스크 착용과 손 씻기 등 개인 위생을 강화하면 감염될 확률이 줄어들게 되며 우리가 역학조사를 통해 빠르게 확진자를 파악해서 격리할 수 있으면 한 명의 감염자가 노출되는 평균 노출 기간을 줄일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국가수리과학연구소에서 추산한 우리나라의 감염재생산지수의 변화 그래프를 보면 정부의 방역 정책의 변화에 따라 R의 값이 증가했다 줄어들었다를 반복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감염재생산지수는 이런 기사들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정부가 방역 대책을 수립하고 방역 상황을 점검함에 있어 매우 중요한 지표로 활용됩니다. 여기까지 두 번째 보편적 원리와 활용을 알아봤는데요. 논의를 한번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이라는 것은 거대하고 복잡한 불확실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명에 감염된 사람이 몇 명을 추가로 감염시킬지 불확실할 뿐만 아니라 각 감염자마다 다른 사람들을 감염시키는 패턴이 모두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갈트너슨 수영도에서 성립하는 어떤 보편적 원리를 통해 이런 복잡한 불확실성 속에서도 반드시 성립하는 불변의 법칙을 하나 찾을 수 있었습니다. 바로 이 감염재생산지수의 아래값이 1 이하여야만이 바이러스의 확산이 잘 통제될 수 있다는 법칙 말입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는 방역 정책의 나침반과 같은 역할을 해주는 감염재생산지수라는 값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두 번째 보편적 원리에 대해 설명을 드렸습니다. 조금 더 보편성의 힘에 대해서 감이 오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지금부터 마지막 예인 세 번째 보편적 원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보편적 원리를 살펴보기에 앞서서 두 가지 현상을 먼저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현상은 여기 왼쪽 그림과 같이 다공석이라는 돌과 관련된 현상입니다. 이 다공석은 돌 안에 많은 구멍들이 있고 그 구멍들 사이에 틈이 있어서 그 틈으로 물이 통과할 수 있는 돌을 뜻합니다. 따라서 어떤 다공석들의 경우에는 물이 완전히 통과할 수 있어서 예전부터 건축에서 배수가 필요한 곳에 활용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어떤 다공석들은 내부에 구멍이 충분히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물이 전혀 통과하지 못하여서 오히려 방수가 필요한 곳에 사용되어 왔습니다. 이런 차이점은 다공석 내부의 어떤 차이점에서 기인하는 것일까요? 이게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첫 번째 질문입니다. 다음 두 번째 질문은 집단 면역이라는 현상에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바이러스의 확산과 관련하여 인구의 일정 비율이 해당 바이러스에 대한 면역을 가지고 있으면 바이러스의 확산이 잘 통제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인구의 해당 비율이 면역을 가지고 있는 상태를 우리는 집단 면역이라고 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경우 이 비율이 약 60% 정도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왜 60%보다 적은 50%의 사람만 면역을 가지고 있으면 감염을 통제할 수 없는데 60%보다 많은 70%의 사람이 면역을 가지고 있으면 감염을 통제할 수 있을까요? 그 차이는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이게 제가 드리고 싶은 두 가지 질문입니다. 제가 다공석과 집단 면역에 대한 질문을 드렸는데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은 같습니다. 지금부터 알아볼 세 번째 보편적 원리가 바로 그 해답입니다. 세 번째 보편적 원리는 퍼콜레이션, 한글로는 여과모형이라고 불릴 수 있는 모형 위에서 나타납니다. 이 모형은 무엇이냐면 이렇게 격자가 주어져 있을 때 사각형 모양의 격자가 주어져 있을 때 각 점을 P의 확률로 선택해서 어떤 P에 대해 P의 확률로 선택해서 지워서 얻은 모형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선택한 점들을 이렇게 빨간색으로 나타내었습니다. 그럼 이 점들 뿐만 아니라 이 점과 연결되어 있는 이런 선들까지 모두 지워서 얻은 이런 구조를 우리는 퍼콜레이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퍼콜레이션에서 우리가 특히 관심을 가지는 것은 여기 이렇게 빨간색으로 나타내었 것과 같이 점과 선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는 이 구조입니다. 이런 구조를 우리는 클러스터라고 합니다. 이렇게 점과 선으로 연결되어 있는 클러스터가 있을 때 우리는 지금부터 P의 값이 변함에 따라 즉 점을 지운 비율이 P였죠. P의 값을 변화시킴에 따라서 이 클러스터들의 크기가 어떻게 변하는지에 관심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P의 값이 변함에 따라서 클러스터가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직접 예시를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림이 너무 복잡해져서 따로 그리진 않았지만 상하 또는 좌우로 인접한 점들은 선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먼저 클러스터의 크기를 확인하기 위해 P는 0.2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즉 P가 0.2라는 것은 이 점들 중에 20%의 점들을 이렇게 지우겠다는 의미입니다. 20%의 점들을 이렇게 지우면 여기에 있는 클러스터들의 크기는 어떨까요? 그걸 알아보기 위해 같은 클러스터는 같은 색으로 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관심을 가지는 건 기본적으로 거대한 클러스터이기 때문에 크기가 O 이하인 작은 클러스터들은 모두 이렇게 연한 회색으로 나타내서 우리는 무시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고 나면 나머지 모든 점들이 같은 색으로 칠해져 있죠. 이것은 이 포클레이션에 이 거대한 하나의 클러스터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빨간색 점들은 실제로 모두 서로 연결된 점들입니다. P를 너무 아마 작게 잡아서 이렇게 거대한 클러스터가 생긴 것 같으니 P를 조금씩 늘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P는 0.3으로 늘려봤습니다. 즉 10%의 점들을 추가로 더 지운 것입니다. 보시다시피 여전히 거대한 하나의 클러스터가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P는 0.4로 10%의 점들을 그럼 더 지워보겠습니다. 이제 여기 다른 색깔의 클러스터들이 중간 크기의 클러스터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지만 여전히 이런 하나의 거대한 클러스터가 나타나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P를 0.5로 10%의 점을 더 지우면 상황이 급격히 바뀝니다. P는 0.4일 때는 거대한 클러스터가 있었지만 P가 0.5가 되면서 이게 갑자기 클러스터들이 작은 클러스터들로 부셔지면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작은 클러스터들만 여러 개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P는 0.6으로 10% 점들을 더 지우면 더 작은 클러스터들만 있게 되는 거죠. 여기서 살펴볼 수 있었던 것은 우리가 P는 0.2부터 0.4까지 있을 때는 거대한 하나의 클러스터가 있었는데 P를 0.5로 바꾸는 순간 그 거대한 클러스터가 부셔져서 작은 클러스터들로 나뉘어졌다는 점입니다. 이런 현상이 발생했던 것은 우연일까요? 네, 물론 우연이 아닙니다. 이 그래프는 P의 값을 변화시킴에 따라 포콜레이션에 있는 가장 큰 클러스터의 크기를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P는 우리가 점을 지우는 비율이기 때문에 우리가 P를 증가시키면 증가시킬수록 더 많은 점이 지워져서 포콜레이션에 있는 가장 큰 클러스터의 크기가 줄어드는 것은 당연한 사실입니다. 이 그래프가 얘기하는 것은 그 클러스터의 크기가 점진적으로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0.408 정도 되는 어떤 P0라는 값이 있어서 P0 값을 전후로 해서 급격히 변한다는 사실입니다. 즉, P가 P0보다 작으면 그 포콜레이션에 거대한 클러스터가 하나 있게 되지만 P가 P0를 넘는 순간 그 클러스터가 산산히 쪼개져서 작은 클러스터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는 우리가 앞선 슬라이드에서 본 것처럼 P가 0.2부터 0.4까지는 거대한 클러스터가 있다가 0.5가 되는 순간 그 클러스터가 부셔졌던 것을 관찰한 현상과 부합하는 그래프입니다. 이런 현상은 수학적 직관으로는 놀라운 일이라고 볼 수 있지만 현실 세계에서는 흔히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물의 온도를 점점 높인다고 생각을 했을 때 물이 0도부터 99도까지 올라가면서는 전혀 끓지 않지만 99도에서 100도가 되는 순간 갑자기 물이 끓어올른다는 사실을 여러분들께서는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 포콜레이션이 보이는 이 현상은 그 현상과 아주 유사한 현상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포콜레이션이 보이는 이런 현상을 우리는 물이 액체에서 수증기로 바뀌는 현상 같은 것을 부르는 이름인 상전이 현상이라고 부릅니다. 이 상전이 현상이 특히 흥미로운 이유는 우리가 지금까지 보았던 사각 격자를 생각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라는 것 때문입니다. 여기 나타난 것처럼 삼각 격자, 벌집 모양 격자 아니면 그 어떤 다른 모양의 격자를 가져와서 생각을 해도 상전이 현상은 여전히 나타납니다. 물론 이 격자의 구조마다 분기점이 되는 P0 값은 바뀝니다. 하지만 바뀌지 않는 것은 P0의 값을 전후로 하여 거대한 클러스터의 존재 여부가 급격히 바뀐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상전이 현상은 격자의 모양과 상관없이 반드시 발생한다는 점에서 우리가 찾는 세 번째 보편적 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이 세 번째 보편적 원리인 상전이 현상을 이용해서 아까 처음에 질문 드렸던 두 가지 질문에 대해 답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왜 어떤 다공석들을 내부로는 물이 잘 통과하는데 다른 다공석들은 내부에 구멍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물이 잘 통과하지 못할까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실제로 포클레이션은 정확히 이 질문에 답을 하기 위해 고안된 모델로써 다공석의 내부 구조를 묘사하는 그런 구조입니다. 물론 우리가 다공석의 내부가 어떤 격자의 포클레이션에서 얻어졌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또한 다공석마다 다 다를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확실히 아는 것은 상전이 현상이 이 구조에 나타난다는 점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내부에는 거대한 클러스터가 존재하거나 이 왼쪽 돌처럼 오른쪽 돌처럼 작은 클러스터만 존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돌 위에 우리가 이렇게 물을 붓는다고 생각하면 거대한 클러스터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물이 인접한 구멍 즉 클러스터를 통해 아래로 통과되겠지만 오른쪽과 같이 작은 클러스터만 존재하면 물이 표면에서 거의 침투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공석이 물을 잘 통과시킬 수 있는 다공석과 잘 통과시키지 못하는 다공석의 차이점에 대한 이해는 우리가 상전이 현상이라는 보편적 원리로부터 해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질문이었던 집단 면역의 원리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러스는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사람 간의 접촉을 통해서 전파됩니다. 따라서 사람들의 접촉을 나타내는 네트워크 구조를 이와 같이 편의상 그래프로 나타내 보았습니다. 이처럼 바이러스가 확산될 때 초록색으로 표시된 점들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면역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바이러스는 이런 면역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전파되지 않기 때문에 이 바이러스의 전파 경로에서 이 점들은 제거를 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이 점들을 제거하여 얻은 이 구조가 바로 포콜레이션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면역을 가진 사람의 비율이 P였으면 우리는 또 P의 비율로 점들을 지어서 얻은 포콜레이션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이러스는 분명히 이 포콜레이션에 있는 서로 연결된 클러스터를 통해 확산을 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런 감염 확산을 잘 통제할 수 있는지는 이 클러스터에 거대한 이런 거대한 클러스터가 있느냐 아니면 작은 클러스터들만 있느냐 여부로 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 포콜레이션의 분기점이 되어주는 상전현상의 분기점이 되어주는 그 값을 여전히 P0라고 하면 사람들의 면역 보유 비율이 P0보다 이상이어서 우리가 얻은 이 포콜레이션에 작은 클러스터들만 존재해야 바이러스의 감염 전파를 소규모로 통제할 수 있게 될 것이고 결국에 집단 면역을 달성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P0값이 바로 집단 면역이 필요한 면역 보유자의 비율이 됩니다. 실제로 코로나 바이러스의 경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60%가 약 60% 정도가 이 P0라고 하는데요. 그러면 60% 이상의 사람들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면역을 가지고 있어야만 바이러스가 소규모로 잘 통제되고 60%보다 적은 비율이 가지고 있으면 여전히 거대한 클러스터가 존재하기 때문에 감염 확산 통제에 있어서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포콜레이션이 보이는 상전이 현상을 이용해서 집단 면역이 보이는 원리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세 가지 보편적 원리를 알아보고 이 보편적 원리들의 활용 역시 알아봤습니다. 이 보편적 원리들이 활용되는 이 상황들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그 불확실성 전체를 이해하기에는 좀 복잡한 그런 현실 세계의 상황들입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들에서도 이 보편적 원리는 반드시 성립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이용하면 유용한 정보를 얻거나 다공석이나 집단 면역 같은 것의 원리도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수학의 세계에는 물론 제가 오늘 설명드린 것 외에도 수많은 보편적 원리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수학적 소양을 기름으로 인해 얻는 여러 혜택 중에 하나는 바로 이런 보편적 원리들을 통해 불확실성으로 가득한 현실 세계를 좀 더 투명하게 바라볼 수 있게 된다는 점일 것입니다. 이러한 점들이 오늘 잘 전달되었기를 바라면서 제 강연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